안녕하세요. 왕여행TV입니다. 오늘은 갑천놀이길 중 노루벌 흑석유원지로 가는데 함께 보시지요. 보은 남대문공원에서 노루벌야 영장으로 출발! 이제 시작합니다. 갑천놀이길 종합안내도입니다. 좋은 곳으로 찾아가려고 가는 중입니다. 얼른 주차해놓고 배가 고파서 저녁용 삼겹살 굽는 중인데 여러분도 한 점 드셔보시지요. 지글지글 소리가 군침이 나시지요. 얼른 오세요. 한 점 잡숩고 가시죠. 옷수는 아까 해났면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했는데 장애 좋아서 배변활동도 좋아요. 여러분도 함께 드셔보시지요. 단, 옷 파는 분은 조심하셔야죠. 옷수는 아까 해났면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했는데 장애 좋아서 배변활동도 좋아요. 여러분도 함께 드셔보시지요. 단, 옷 파는 분은 조심하셔야죠. 토요일이라 많이 오셨네요. 캠핑카도 많이 있는데 낚시를 주로 많이 하신다고 해요. 수도가가 깨끗하네요. 일단 물을 받고 다시 시작할게요. 차로 얼른 가야지 물통 두 개를 드니 무거워서 영상을 잘못 찍겠어요. 아직도 한참 가야하네. 약 100m마다 수도가 있는데 그래도 편리한 셈이지요. 아직 한참 가야하니 무거워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경부선 철길과 국도가 있어서 시끄러운 것이 흠이 드네요. 여기는 자갈길이라 배수는 잘되고 깨끗한 편이에요.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낚시를 많이 하시나봐요. 구러보시지요. ане 구러보시지요. Und yet 해서 대차단 Honor 각 bac of anxiety 각 BC 각종 3코스 길이 있는데 인데 1코스는 엑스포네리 부터 시작하여 대덕교. 갑천교, 갑천역, 만년교, 월평공원, 가수원교로 총 10.3km로 걸어서 3시간 반이 걸려요. 이 코스는 가수원교에서 출발하여 괴곡동, 괴곡유원지, 노르벌, 장평유원지, 흑성유원지, 정방마을, 징충꽃마을로 총 16.6km이고 걸어서는 5시간 반이 걸려요. 3코스는 징충꽃마을을 시작으로 장태산, 용바위, 매노동, 흑성유원지로 도착하는데 총거리는 13km이고 걸어서는 5시간 반이 걸려요. 경부선 철계과 국도가 있어서 시끄러운 것이 흠이 되네요. 정말 토요일이라 캠핑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낚시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요. 저 멀리 왼쪽과 오른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지요? 흑성유원지 3부에는 경부선 철길과 국도용 다리가 있어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교량 건너서 보니 캠핑하시는 분과 캠핑카가 많이 있네요. 길 건너편에 시냇물이 있는 것 모르셨지요? 시냇물이 졸졸졸졸 소리도 예쁘네요. 발을 담가보니 아주 시원하네요. 발을wing驚 thats пред cie ci構이 있죠. 발을 담가고 zmian은 발들은 미래ves 유명한 방향으로서 Carmen를agit하겠습니다. 출 education을 지냈고 이제 전HiS고care 칠 kneelinggent 등을 향차 받kee yüz정보다는 생각들을 해야 해요. melan interrupt이죠. 오늘은ieten 문재항을 Gar 에세 세계에 대한 방향으로 써 bás해요. 하나神의GR 등핵아 영어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려가지 한둘한 들끓고리는 괄굴괄굴 난 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제가 돌을 세워놨는데 잘 세웠나요? 제가 돌을 세워놨는데 잘 세웠나요? 발을 담가보니 아주 시원하네요 발을 담가보니 아주 시원하네요 발을 세워놨는데 잘 세워놨는데 잘 세워놨어요 물 뜨는 곳으로 왔는데 잠시 코로나로는 애가 보니 이내 손을 씻고 상류로 가볼게요. 같이 가시지요. 상류로 가는 길에 정박해놓은 캠핑용 줄여라도 많고 캠핑하러 오신 분들도 많네요. 여기에도 수돗가가 있군요. 갓쳐내는 물이 만원 낚시 하시는 분들은 띵호와네요. 띵호와네요. 갓쳐내는 물이 만원 낚시 하시는 분들은 띵호와네요. 가기 좋고 주요 관광지 사진과 함께 보여줘서 찾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가기 좋고 주요 관광지 사진과 함께 보여줘서 찾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한번 유원지 흑성리 등 구경할 때 많지요. 대전분들은 좋은 곳이 많아서 좋으시겠네요. 낚시 관광 산책 등 너무 좋아요. 반딧불 보호지역이 있어 야간에 반딧불 볼 수 있어서 좋겠는데 야간에 한번 나와보세요. 캠핑카가 여러 종류가 있어 좋네요. 킨텍스에도 가봤는데 이곳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층주목기 솔박나루에도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키위 2개와 토마토 2개를 갈아서 먹으면 장이 튼튼해져 좋고 소화가 잘 돼요. 변비에 아주 좋아요. 제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영상을 아이패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맛있는 물 이러고서 누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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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급하신대. 다음 목적지로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저 앞에는 다리가 보이네요. 이곳 노루볼 흑석 유원지가 너무 좋았어요. 벌써 세번째인데 또 오고싶네요. 추천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